네, 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 삼성은 어제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이닝 3실점한 선발 백정현은 평균자책점 1위 자리를 굳건히 했고, 삼성 역시 리그 2위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어제는 잠실에서 2위 삼성과 3위 LG가 맞붙었습니다. 평균자책점 1위 백정현이 선발 출전합니다. 1회 LG의 선취점을 내준 삼성은 2회 초 2, 4, 1, 1호에서 김상세 적시타로 균형을 맞춥니다. 3회 초 오제일이 전세를 뒤집는 적시타까지 때려냅니다. 선발 백정현이 6회말 흔들리며 동점 적시타에 이어 역전 희생플라이까지 허용하는데요. 하지만 뒷심의 삼성. 전날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9회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원석, 박승규의 연속 안타로 만든 1, 4, 1, 3로 기회에서 김지찬이 땅볼을 때려내며 다시 경기는 3대3. 9회 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1, 4 만루 위기까지 몰렸지만 결국 점수 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3. 선발 백정현은 6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1위 자리를 지켰고 박혜민과 오제일은 멀티히티를 날리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은 오늘 뷰캐넌을 선발로 내세워 LG와의 승부를 이어갑니다. 생생베이스볼 이항원입니다. 생생베이스볼 이항원입니다.